멘탈한 붕괴 그래 내가 개다 그래 내가 개다 그래 내가 개다 자 커버 보여줄게 지금...노..노래... 아이 모르겠다 노..노래... 아이 모르겠다 역시 아 뭐 이러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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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냉정...냉정하게 진영이 형 순이 뚫었잖아요 그치 아 순이 어 근데 솔직히 그거 인정해 형 어? 진영이 형 얼굴이라고 생각하라고 치면 스트라이크 칠 수 있을거야 JYP 핀볼 JYP 난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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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맘이 실패 야 뭐야 작성 난맘이 앨범을 빌련브였어요? 언니 응 다 잘해 아니야 하하 어떡해 blac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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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SM!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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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이렇게 대만에서까지 이런 앨범을 만날 줄 몰랐네요. 진짜 매일 생각내면, 랜서 타이완에도 이 전지야. 아아... 일단, 너무 죄송하고. 정말 한 바우친. SM! 군발합시다. SM! 자유! 가슴안에 울분을 갖다 풀출하란 말이야. 어? 섭섭한 거 얘기해, 섭섭한 거. 요요, 요! 나는 레인보우 두구 피부놀아! 레인보우에서 제일 빛나지! 근데 왜 날 썩히지? 어? 좋아! 사람들 너무 해요! 왜 이런 재주를 갖고 있는 나를 썩히냐고! 날 썩히지 말라고! 야! 야, 썩히지 말라는 얘기지. 너라, 썩히지 말라는 얘기지.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want to answer yes or no But you don't think I don't know Well, I know well enough So what will it take Cause I still complain Maybe cause I'm full of it And you should be ashamed Because you won't say it to my face 이제 두 종이 나오죠 맞아요, 진짜 예뻐요 이번에 회사에서 열의를 했습니다 우리 샘님 너무 예쁘게 샘님이 아트를 해주셔서 회사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열의를 했더라고요 우리 샘님 회사 들어온 지 5년 만에 열의를 했습니다 열의를 드디어 봤습니다 5년 만에 했습니다 하하핳 이제 그 Savior 모아서 앨범을 앨범을 아핳 하주실 건가요? 네 네 저희는 진짜 difficulties 한작에 10만원이라고 해도 네 네 이거 볼까요? 하핳 하핳 여성분들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을 다 좋아해요. 아니 또 그러지 마. 여기 답답한 게 우리가 JYP 네이션이라는 콘서트가 있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데뷔 초반이었는데 그래도 진영이가 와서 형 안녕하세요 하니까. 갓세븐. 갓세븐. 어 안녕하세요. 열심히 해. 자 근데 수지 선배님이. 여기 여기 왔어. 우리 남자들 갓세븐 2PM 형들 이렇게 도착하면 어 진영 형 안녕하세요 형한테 그냥 어 안녕. 뭐 왔어? 근데 수지 오는 거야. 진영 형한테 어 오빠 왔어요 이런데 진영 형이 어 수지야 안녕. 여기 수지야. 형의 수지 역할에 봐. 하나 둘 셋. 수지야. 야 이거 내 얘기야. 동시에 나왔어. 수지야. 야 내가 예능 나와서 뭐 지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형 대면이 동시에 이럴 건데. 정확하게 얘기야. 각도가 정확하게 45도. 얘들아. 얘들아 확실해. 왜냐하면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 그 회사는 안 돼? 싸인하지 마. 어? 2009년도 찍으라고? 동작을 함부로 찍어서는 안 돼. 그 회사는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사장님께. 3년 전부터 사장님은 무심하셨고. 남들 다는 회식 한 번 한 적 없었죠. 밖은 축제 분위기 분위기. 둘이 남자 여럿 있어. 군대 분위기. 올해도 더 홀로 연습 아니면 받고서 굳해요. 뭘 해도 안 생겨요. 우린 솔로. 인데 사장님 우린 솔로 대첩 같은 거 남발해. 여자친구도 데뷔도 지금은 너무 머니까. 하. 아이돌도 결혼하는 판에. 남 연습생 부동석 이게 말이나 돼. 사랑을 못하는데 어찌 사랑 가사를 써. 지금이라도 연애를 권장해보겠어. 나를 내면 안 해요. 회사에서 연습하래요. 뭘 해도. 학습회로 나를 짓었죠. 운해요. 아직도 난 연습생인데. 내년엔 꼭 데뷔할래. 예. 그래도 사장님도 모두 다 미워.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다가오는 드먼저 크레스만. 작년에 뭘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 정도로 재미없었던 기념일을 보내셨었던 날. 내 이름은 전정국이. 그리고 다른 이름은 막내. 그렇다면 애교를 보려야지. 중3답게. 사장님 당신은 빅히트를 지키는 과장님. 과장님 차장님도 집에서 쉬신다던디. Oh MY GOD. 남을 놀면 진짜 막 울어. 안 되면 회사 찾아가 문 앞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재미있는데 미안하기도 해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압류 이해합니다 우리 승리군이 계시는데 우리 승리군은 서바이벌에 대해서 각종 특별한 애정이 있잖아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양사장님께서 서바이벌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양사님만의 잔인한 트레이닝 방법 그런 건 다 이해하지만 우리 A팀, B팀 정말 11명이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한 걸 보면 저 또한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러니까 서바이벌은 다 모르겠고 양사장님 A팀, B팀 다 데뷔시 하셨죠? 불담되겠습니다 11명 열심히 했습니다 서바이벌 자기라고 사장님 저 딸려셨죠 저 죽은 하나가 없습니다 야 이제 승리가 하다 하다 빅뱅으로 됐어요 하다 하다 이제 공개적으로 사장님에게 자기라고 서바이벌 이런 건 빅뱅으로 축하합니다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A팀, B팀 다 데뷔시 하시면 양현석 사장님 혹시 문자 투표 정말 안 하셨어요? 저요? 네 했죠 하셨죠? 아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A팀에 할 수도 없고 B팀에 할 수도 없고 그럼요 뭐 What it takes to be a Korean pop star 12 hours training, taking lessons, it all became more part of the system after we debuted as singers. Back when we were training, it wasn't really about systematic training, it was more just following elder singers who debuted before us. So we were actually quite lucky. But now it's much more of a system, and we do have lessons and things like that. If you look at how many entertainment companies in Korea have trainees and the training that is in place, in some ways it does make me worry a bit that teaching has become mechanic, and I'm not sure if that helps. Tessong, for example, how did you feel when you started training? How intense was the training? Firstly, it's quite harsh. But at some level, I think you have to have the fundamentals right in the beginning so you can focus on yourself and your feelings later, and be really able to express that. So rather than trying to show your own character from the beginning, learn the basics first and eventually you can get to know what you're good at and what you like to do. It's a way to really show your colors. So even though I'm worried, I also think the system has a lot of advantages to it as well. ludicrous emails well done. what for you? oh What for you? Oh